오늘 왠지 좀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지금 내가 봤을 때는요 오늘 큰 거 나와요 합산 6호 쓰고요 감성돔 바늘 6호 쓸게요 목줄 길이는 한 50 갈게요 50이 어느 정도지 바로 뒤에 사박이 양파 맛인데 사료를 뿌렸는지 여러분 감성돔 미끼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옥수수 그리고 참개지렁이 그러니까 홍무시죠 그리고 홍거시 집거시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오늘 제가 쓸 미끼는 집거시입니다 그 지역과 그 상황에 따라서 먹는 미끼의 종류가 달라지니까 그 근처 낚시방에서 여쭤보시는 게 제일 아마도 정확하실 거예요 미끼의 길이는 여러분들이 좀 땡기는 대로 하세요 요거 반만큼 해도 되고 요만큼 해도 되고 좀 더 길게 해도 되고 여러분들 약간 주머니 사정이 허락하는 한 어차피 성돔이 마음이에요 랜턴 진짜 튼튼하다 튼튼해 지금 목요일이죠 금요일 날 제가 집에 떠나려고 하거든요 못 잡으면 진짜 더 밤낚시 한 번 더 가야 돼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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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먹고 있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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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나? 아 이따다 왔다 아 이따다 왔다 어? 어? 뜯어졌나? 어 이따다 오 이따다 오 이따다 왔다 이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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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여기 오 뭐가 걸린 거 같은데 걸렸어 걸렸어 바닥에 어디 걸렸어 아 끊어질 거 같아 완전히 걸려는데 아 아 이따다 이따 어 이따다 이따 이따 뭐야 뭐야 또 걸렸어 어떻게 뭐지? 뭐지? 왜 그런 거지? 오 빠졌다 빠졌다 없어 없어 끊어졌어요 지금 바늘 끊어졌어 바늘 이번에는 띄워가지고 올려야 될 거 같아요 아 한 마리 한 마리 잡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있어보세요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잔잔해요 지금 속물은 또 다르겠죠 작년에 비해서 고기가 조금 늦게 들어오고 있대요 무안에 4월 말부터 5월 초 근데 5월은 금엉이니까 어 어쩌다 그랬어 는 무슨 일이나마 그가 지사한 사이 그가 지사한 사이 아니 호텔 놓칠까봐 노칠까봐 대박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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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 잡았다 잡았어 마이스 일수 오늘도 일수 성공 성공 공고 어! 줄었다! 이것 중에 대박이다 진짜 있다!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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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락 쪼아야 되긴 해요 있다 있다! 대박! 끝에는 완전히 죽은 듯이 담았어 이 와중에 이번엔 사이즈 좀 된다 이번엔 사이즈 좀 괜찮다 이제 아직까지 수온이 낮아서 좀 예민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좀 커요 조금 커 진짜 좋다 좋다 감성통 감성통 이 와중에 진짜 영광이래 지금 왜 한번 어! 왔다! 왔다 왔다! 왔다 왔다! 왔다 왔다! 왔다! 갔다 왔다! 왔다Clif! 왔다 왔다! 이 와중에 선물패들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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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놈 야 야 야 아까 자 또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도움말이시로 됐다 됐다 고마워 이리와 다른 이곳으로 4명에 힘을 이뤄 게 마지막 공냐고 늘 밤 Avenue 이럴 수가 있나요 지금 고기 타임 고기 타임 더 칠 뻔했어 이럴 수가 있나요? 지금 고기 타임 빨리 빨리 또 던질게요 여러분 사수 사수 여러분 던지고 이따 올게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다 진짜 여러분 덕분이에요 오늘 기가 막힌다 지금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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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자 오자 어떡 왔다 크롱 conduct 이러AL 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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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빠질 때까지 얘네 기다릴께요 오늘이 예 그게 있으니까 자꾸 달란달라버려요 사수 떠있는 길이 걸렸거든요. 근데 고기도 지금 걸려있어요. 고기도. 고기가 걸려져 있는 그 바늘에 제가 저기 이쪽에 배에 걸린 것 같아요. 여러분. 지금 제 물 빠지면은 빼면 좋을 것 같고. 그리고 지금 입질 하나 왔는 거 한 번 더 입질 도우면 걔는 걸려있든 안 걸려있든 빼면 좋을 것 같고.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이제 캐스팅했습니다. 지금 잘하면 여섯 마리 되는 건데. 옷 받는 것도 깜빡할 만큼 와 진짜 대박이다. 4마리 잡았어요. 일단은 요런 녀석 두 마리 있고 앞에 잡은 녀석이 한 마리가 좀 작고 두 번째 잡은 애가 얘랑 비슷한 사이즈였던 것 같고 그리고 점점 커질 것 같아요.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지금 이제 날 밤을 샜는데 날 밤이 어떻게 샜는지도 모를 만큼 두 마리 더 잡고 지금 한 마리 저거 걸렸는데 저기 저쪽이 떠 있는 땜목에 걸려있고 물 빠지면은 건드러 갈 거고 지금 난리가 났어 지금 지금 7시입니다. 7시 너무 좀 다이나믹하고 진짜 유튜브 가기 유튜브 무한은 여러분 무한하게 하지 않는구나 입질이 진짜 폭발적이었어요. 너무 그냥 계속 입질 있고 입질 있고 이랬으니까 아까 막 정신없는 그 타이밍이 진짜 한 3,4마리씩 더 뽑아냈으면 10마리 맞았겠네요. 4월 말이 끝나기 전까지 여러분들 조금 시간이 있으시다면 무한으로 오셔가지고 여기저기 낚시 여행 다니시면 그래도 좀 손맛, 입맛, 눈맛 좀 보고 가지 않으실까? 설마 도망간 거 아니겠지? 더 이상 드래기 안 풀리지 왜? 남세 낚시 하셨어요? 안녕하세요. 잡았어요? 네. 뭐 잡았어요? 감성돔이요. 잘 잡으세요? 다섯 명. 다섯 마리 다섯 마리. 저거 배 밀고 가려고요. 어? 배? 저 배요? 네. 저 배. 어? 그럼 선생님 저기에 고기 걸려있거든요. 고기. 고기 한 번만 빼주시면 안 될까요? 선생님. 어디가 걸려있어? 저기 제가 잡은 고기가 지금 물 빠질 때까지 저 배에 걸려있어 가주세요. 잠깐. 못 잡았어요? 지금 잡... 저기... 지금 말이 안 나와요. 다섯 마리 다섯 마리. 다섯 마리. 다섯 마리 저 배에 지금 걸려... 배 타러 갈 때 드릴게요. 네. 감사합니다. 아 저 배로 석화를 채취하러 가시는구나. 저기 걸려있는 저 녀석 이름이 감성돔인데 제가 그 걸려있는 녀석을 여기에다가 확인만, 인증샷만 하고 선생님 드릴게요. 감성돔. 여보세요? 드릴게요. 알았죠? 제가 확인, 여기 확인 시켜줘야 되거든요. 가신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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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신다. 이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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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큰 놈이다, 진짜 큰 놈. 이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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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. 사이즈, 괜찮다, 사이즈. 일단은 마지막 오수, 끄집어냈어요. 오늘 오수. 선생님 이거 드릴게요. 잠깐만요. 그래도 선생님 이거 반찬으로 좋은데 저희도 두 마리 더 있어요. 아니, 아니, 같이. 아 그래요? 네. 네, 알겠습니다. 오수, 마지막 오늘 다섯 마리 잡은 거예요. 아 그래요?